보급품 먹고 거기서 우리 죽을때까지 싸우자 우리 둘만! 우리 둘중에 누가 하나도 남을때만 싸우자 이번판 뭐야 그 그냥 스파르타야 이번판? 어 스파르타 스파르타 스파르타판으로 한번 가? 어 죽을때까지? 어 우리 둘만 살아남던지 아니면 다 죽던지 이번 영상 길이 1분 내외로 끝날걸 예상합니다 2분 내외로 쉬프트키 누르고 있어야지 저 중앙에 가서 바로 아이템 먹고 먹으면 자동 장착되잖아 그치 어 자동 장착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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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긴장합시다 갑니다 우와 사람 떨어지는거 보이는것바 가운데 템있어요 갑니다 가자 뛰어 뛰어 레벨 먹은다 먹어진다 먹어진다 아 이게 저거다. 연타 치면 안먹어지네 무리 mate 무기간나고 온만 나왔어 무기나왔다 room 방패 ignoring 방패 수질팩이야 지금 뒤에 있는 것들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게 방패인데 형 형 공격해 내가 막을게 어 내가 내가 막을게 얘네들 잡아야 얘네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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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전방에 있을게 내가 내가 막고 다닐게 내가 그렇지 그렇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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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주먹이었어 내가 내가 테로 차단할게 그렇지 그렇지 어 야무지었다 야무지었어 아 얘 뭐 곡이 많았네 아 잠깐만 이거 내꺼잖아 얜 없었네 나도 가자 나 레벨업 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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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우리만 남았네 다들 먹고 다 바로 도망가는거 봐 괴우이없는게 템 다 나왔는데 방어구만 남았어 왼쪽에 뭐가 있길봤는데 방패야 방패 다 방어구만 나왔어 지금 오케이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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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